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내년 총 3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글로벌 긴축의 시대가 끝나는 대전환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파월 의장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전 세계 주식시장은 이제 산타랠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12월 FOMC를 마친 연준은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내년 3차례의 금리 인하 전망을 댐은 점도표를 공개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비둘기파적인 연준의 모습에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4%선이 무너졌습니다. FOMC 직후 시장에선 내년 3월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투자자의 비율이 70%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월가에선 연말까지 산타랠리가 이어진 뒤 내년에도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란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볼린 웰스 매니지먼트 그룹은 연준이 마침내 인플레이션 완화를 수긍했다며 연말 산타랠리는 지속될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세계 6위 자산운용사 임베스코는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해소되는 국면을 놓여 있다며 최근 경제 상황이 매우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내년 증시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벤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기업들이 올해 고금리 상황을 잘 견뎌냈다며 내년에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증시 랠리가 이어져 S&P500 지수가 5천 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은행 오펜하이머와 HSBC도 내년에 S&P500 지수가 5천 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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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박찬휘